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현장관리를 제가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집 지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전원주택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자주 보고 있죠. 알죠? 막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 지금 달걀장님 귀에 피납니다. 내가 현장에 맨날 이건 잘못됐고 이건 뭐가 잘했고 막 이러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도 공부가 필요하니까. 보다 보다 이제 달걀장님 강의하는데 강의장 태워주다가 멀리서 봤어요. ALC 주택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쭉 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저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장에 찾아가 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진짜 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건축주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건축주가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건 건축주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업자가 아니라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냥. 도대체 어떻게 지킬래 달람이 이렇게 흥분을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관리를 고용하시면 이런 걸 아시는 분을 고용하셔야 돼요. 현장관리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눈물도 모르고 있고 도면대로 되고 있나? 시공 방법 자체가 잘못되는데 그것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많은 고민에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도대체 이거 정체가 뭡니까 이거? 이거 경량 철골 주택이에요? ALC 주택이에요? ALC가 더 많이 보이네요. 웃기고 뭐냐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경량 철골이라고 하면 경량 철골은 이렇게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을 덮도록 시공을 하죠. 이렇게 완전히 다 덮게. 밖으로 철이 안 보이게끔 시공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판네를 이렇게 잘라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안에다가. 아니 얘 어떻게 할 거냐고 얘.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요. ALC 주택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벽돌이 있으면 이렇게 벽돌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물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벽돌은. 그죠? 얘는 지금 어떻게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벽돌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중간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벽을 쌓으니까 밀면 그냥 밀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벽을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너에. 여기도요. 여기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너석을 이용해서 타공을 해서 안에다가 철근을 짜고 시멘트를 부어야 돼요. 원래 FM은. 제가 경량철굴만 하지만 집을 짓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공부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LC 주택 어떻게 FM대로 시공하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업자분을 섭외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ALC 주택에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량철굴뿐만 아니라 ALC 주택도 그분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가장 FM으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잡아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지금 보세요. 이거. 이게 여기가 지금 열교 포인트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전체 다 열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창고보다도 더 추워요. 이렇게 지으면. 여기도 보면 단열재가 이 바깥에 추가로 붙느냐 아니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마감재가 바로 붙는답니다. 마감재가. 기초가 벽면보다 더 튀어나와 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기초가 여기하고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외장재 쪽으로는 비가 들어가요. 지금 이 집은 여기에 결로까지 생기겠죠. 이렇게 비가 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행히 운이 좋게 이쪽으로 물매가 잡혀있으면 이렇게 빠지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집 안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추가로 단열재가 붙는 거냐고. 근데 또 ALC 외벽에다 단열재가 추가로 붙는 것도 웃겨요. ALC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단열 성능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ALC에다 바깥쪽에다가 또 단열재를 붙인다? 그리고 또 ALC를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숨을 쉰다. 흡숨을 하잖아요. ALC 자체가. 근데 바깥에다가 어떤 밀폐되는 단열재를 붙이면 무슨 ALC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ALC의 뜻 속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ALC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창고도 지르면 안 돼요. 하나가 엉망이니 다 엉망이겠죠.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보여요. 여기 지금 뜬 거 보이세요? 여기. 보통 이런 ALC 여기 보이시죠. ALC 몰탈. 이렇게 몰탈. 몰탈을 부어서 만든다고요. 근데 ALC가 이렇게 쌓인다고 밖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쌓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그재그로. 그러면 여기에도 몰탈이 들어갈 수 있겠죠. ALC끼리 만나니까. 근데 어떻게 금속하고 ALC하고 만나니까 여기에 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너도 안 돼요. 다 떠요. 다 떠요. 둥둥 뜬다고요. 그리고 폼 같은 걸로 쏜다고 해도 안 돼요. 다 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보시죠. 이거 베이스판 밖으로 다 나와 있는 거. 베이스판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건 이 집 안으로도 베이스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ALC 블록을 쌓은 게 이만큼만 쌓아져 있거든요. 이만큼이 철판이 집 안으로 다 있어요. 그럼 이건 방통에 그대로 묻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진짜. 여기. 여긴 또 보세요. 여기. 여기는 ALC가 벽하고 딱 맞춰놨죠. 또. 아까 분명히 기초가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ALC보다. 그죠? 근데 여긴 어때요? ALC가 벽매하고 딱 맞죠? 그죠? 봐요. 심지어 웃긴 건 이게 또 2층집이에요. 경량철골주택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도 2층집 짓지 말라고 그러죠. 잘. 힘을 많이 못 받으니까 좀 구조적으로 좀 많이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한 다음에 좀 잘 짜서 지으라고 한다고요. 지어도.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창문 있는데 가로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로바 들어가야죠. 2층으로 갈 거면. 샷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보강해줘야죠. 여기 프레임보강 들어가야죠. 여기도 프레임보강. 여기도 프레임보강.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잖아요. 집 안에 들어갈 때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2층으로 지을 땐 1층에서 상부를 받치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2층을 지을 경우에. 이렇게. 더군다나 2층도 지금 엄청 높게 지었어요. 2층 보이잖아. 여기 여기 지금 보면. 2층이 다락도 있는 구조예요. 나 이 집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9월에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보고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야 된다고. 그죠. 지그재그로 쌓은 게 없어요. 그냥 일자로 만났죠. 왜? 각관이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냥 ALC 이렇게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기했죠. 물 줄줄을 겠죠. 여기. 이 정도면. 요거는 이제 인방이라 그래요. 인방. 샷이 위에 올라가는 거. 인방. 긴 거. 왜냐면 샷이 위에 올라가니까 긴 거 하나로 해요. 차라리 각관으로 가든 거야. 지금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 걸려있는 거 보이세요? 요만큼 걸려있는 거예요. 요만큼. 얘가 힘을 받기죠. 힘을 요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ALC를 만드는 짱용 ALC나 뭐 이런 여러 가지 ALC 원죄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 ALC도 일반 ALC가 있고 고강도 ALC가 있어요. 고강도 ALC 기준으로 최소 20cm 이상 물이라고 돼 있어요. 최소 20cm 이상. 참고로 여기 1층입니다. 여기 위에 2층이 또 있어요. 여기 반대는 하중이 얼마일까요? 하중이. 엄청나요. 물린 거 보세요. 웃긴 거 반대편도 똑같아요. 이거 더 소름 돋는 거 먼저 아세요? 얘가 톡 하고 부러지면 얘가 와장차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거 지금 여기 몰탈 이렇게 발려 있어요. 그죠? 몰탈 발려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벽체인데 밖이 보여요. 도대체 왜 ALC로 짓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 많이 언급했어요. ALC 좋은 자재예요. 하지만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시공 난이도가 높은 자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하자 발생이 많은 집은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집이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뭘까요? ALC예요. 왜? 초적이잖아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몰탈을 또 계속 발라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량철굴이 좋은 이유가 사람 손 적게 가고 시공하기 편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경량철굴에 대한 예찬 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집 뭐 지으실까요? 물으면 처음에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철꽃 지으세요. 그래요. 철꽃이 제일 좋아서? 아니요. 우리나라에 철꽃이 제일 들어온 지 오래됐고 지금 집을 지은 분들이 철꽃을 제일 잘 지어요. 오래 지어봐서. 근데 만약에 ALC를 제일 오래 지어봤고 제일 잘 지는다. 그럼 저는 ALC 지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거실 쪽이에요. 이 거실 밑에 거실 창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걸 받치는 게 얘기가 다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ALC를 쌓았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몰타를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길 메꾼 게 얘가 요기만. 요 앞뒤만 메꾸는 거예요. 앞뒤만. 이 중간을 똑바로 안 메꾸고. 외벽에서 안에서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인 거예요. 지금 이 ALC가 이 각관 요거 하나에 지금 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거 하나로 지금 2층 하중 전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물론 업자들이 알아서 잘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지만 또 개인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집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요. 이걸 나중에 마감재로 붙이고 뚜껑 다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을, 촌집을 구하거나 이미 지어진 집을 들어가면 상관없죠. 그냥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공부하시고 꼭 현장에 가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그렇고 액수가 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구매하실 때 정말 좀 신중하게 구매하시고 신중하게 좀 지으세요. 왜냐하면 집은 평생에 한 번도 못 지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집을 한 번 지어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5%도 안 돼요. 대부분 아파트까지 자기 집을 지어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답답할 때도 벗어나고 고령화가 되면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든다고요. 그렇게 다 젊었을 때 고생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아니면 은퇴해서 좀 쉬면서 여가를 즐기려고 했는데 집을 이따구로 지었네. 그냥 내 인생이나 내 여가, 내 노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거봐라, 시발. 네가 집 짓는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똑바로 안 알아보고. 근데 나중에 이걸 또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기치는 기분 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집을 한번 지어보니까 단라님이 어떤 게 문제인지 눈에 더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 지나갈 때마다 이 현장을 지나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더라고요. 집 질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인기 있는 사람은 진짜 2년 가까이 밀려있고 아니면 최소 1년, 최소 진짜 8개월까지 밀려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3개월 뒤에는 무조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을 형편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마음 급해서 계약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집 지을 때 기간 길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 업자분들 좋은 분들 만나요. 급하면 또 그런 분들 만나요. 저희도 유튜브에 방송하고 계신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 계세요. 목조주택 잘 짓는 분. 그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간이 1년 몇 개월? 1년 반. 네. 그래서 아, 접어. 접어. 저희도 처음에 목조주택 짓을 여겼습니다. 참고로. 저희 뭐 경영철구 예찬원지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철권을 지으려고 했더니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예산이 땅을 좀 크게 샀잖아요, 우리가. 원래 한 300평만 사야 되는데 500평을 사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오바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영철구이란 주택이 잘 만지면 너무 좋은 주택이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에 전제 분명히 붙였어요. 잘만 짓는다면.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하다가 저희도 경영철굴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가를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그런 급한 마음에 업자들을 좀 잘못 섭외하고 좀 후다닥 놓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목조주택 기초, 저희 전원주택 칠는 데 있어요. 사진 두 개를 딱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처음에 같은 업자인 줄 알았지만 업자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그냥 보통이고요. 하나는 여기 집에 들어오시는 분은 참고로 이제 겁나 춥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영상에는 목조주택 기초 친 거 한번 보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